안녕하세요. 별림입니다. 오늘은 우리 엔맥이, 우리 엔맥 친구 이거 발판, 발판 드레스업 해볼 예정입니다. 튜닝 한 제품은 타오바오에서 산 제품인데 5만원 정도인데 배송비까지 해서 6만원 정도 한 제품입니다. 이게 앞발판이고, 이게 가운데 발판입니다. 준비물은 튜닝할 제품이랑, 이제 건동 도라이거, 장갑 이 정도입니다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렛츠고! 이렇게 먼저 세트로 준비를 해놓고, 여기다가 피스만 박으면 되는 간단한 드레스업입니다. 렛츠고! 렛츠고! 좋아요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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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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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간단하게 발판 튜닝을 발판 드레스업을 해보았습니다. 어우 훨씬 이쁘네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